오케이 옵션 바꿔봅시다 지금이 기회에요 진짜 2주전까지는 안되더라도 백섭이 백섭이 안날 확률도 있지 않나요? 그럼요 이거 너무 오래전부터 있었던거는 백섭나는게 아니라 그냥 이거 사용하는 사람들 다 정지 못했고 그냥 이거 막을거 같은데 어차피 돌려야되는거니까 한번 돌려보는 것이지요 결과가 어찌되든 어차피 돌려야되는거니까 뜨고 안 돌아가면은 어쩔수없지 이느낌으로다가 50억이요 아 방망공인데 아 36% 나으면 좀 그럴거 같은데 cono치 36% 나오는거 아니예요 들리는게 아 3 4 4 5 5 6 아 진짜 세졸 때 여기 너무 힘들다 아니 엠블럼에 큐브만 300억을 넘게 했어 윗잠에서만 나 아직도 못 뛰었어 아 개 아깝다 너무 아깝다 아 24프로 너무 아깝은데 아 아까워라 아 공격력 들어왔으면 기가 막혔는데 아 까비 너무 아깝은데 아까 아우하게 공격력 36%짜리 엠블렘 있던데 아 36%가 4개가 나오면 어떡하냐 부담되게 아 너무 아깝은데 그러면은 어차피 상관없지 않으세요 아 방망힘 뭐라고요 공격력 36%도 나쁘지 않잖아 그럼 좋죠 베스트죠 어 36% 베스트지 아 세졸 죽어도 안나오네 추천드리고 싶은데가 있는데 지금은 위험해서 추천 못 드리겠지 안되겠습니다 해야돼 음 아깝다 아깝다 뭔가 이탈이 잘 나고 있긴 한거 같긴 한데 결과가 중요하니까 두절 세절 이탈하면 뭐하나 마무리가 잘 돼야 되는데 말이지 아 거의 다 썼네 벌써 흫 오오 happy 20세트 오늘 또 5세트 가자 둘 중에 하나 가야 된다 둘 중에 하나 성공해야될텐데 말이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둘 중에 하나 아 진짜 안나온다 세종 아 에스페라에서 하실거면은 아라크노 거기 괜찮아요 아 아 아 아 반공 믿음을 가지면 어디서든 나오지 않겠습니까 믿겠습니다 벌써 많이 썼거든요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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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도 안나온다 짜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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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이 짜잇 ən 다 짜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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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팀방 방방인트 아 진짜 떼워야되는데 아 근데 3줄 너무 안나오는거 아니야? 아 이제 얼마짼데 지금 아이고 다 썼어 백섭을 당할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보는거지 그치 아 록 30% 근데 옵션 뜨고 나서 백섭 나와도 그것도 또 문제잖아요 그거대로 아 그거는 뭐 아쉬움으로 남기는 것이지요 아쉽건 실패했을때 게이드 나이스 희대감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아 안나오는데 큰일났네 다 썼는데 아 그치 아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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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럼 뭐합니까 나머지가 안 좋은데 말이지 아 방 덱 21% 나왔다 012 공급보면 참 좋았을텐데 왜이렇게 두번째 줄에 12가 잘 나오지? 아 또 나왔네 아 이거 한번 일 낼거 같은데? 아 휴대가 없다 근데 아 한번 일 낼거 같은데? 휴대가 지금 딱 오는건데 진짜 휴대가 계속되네 뭔가 일 낼거 같은데? 아 공 36% 노리고 있습니다 노리는거에 36% 원하지 그쵸 항상 이탈 노리죠 이탈 노련로 정신이 다 나와 와... 대박 아아... ㅋㅋㅋㅋㅋ 아아... 말도 못하는데 아아... 너무하십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와... 왔는데... 아아... 왜요? 하... 12 12 40 나왔습니다 에 12 12 40? 네네 근데 마력이 없네 이거 한번 해야 되겠구만 까비요 까비요 와아 와 이거 대박이다 아 아까워 아 너무 아깝고 공격이요 위에서 뭔가 나올 것 같긴 했나 내 말이지 저렇게나 같구만 아니 왜 공격이요 안 나오는 기여 와아 근데 진짜 오리탈 쪼진다 와 아 아 나 이 큐브 이제 얼마 없지 않나 다 쓴 것 같은데 아 얼마 남았어 뭐라고요 자면서 눈에 계속 밟히실 것 같은데 아까 시비시비 40짜리 에에 백섭이 안날 확률이 더 아어어어허허허허 어 큐브 다 썼습니다 아 나 튕겼어 근데 아 설마 백섭이다 다 튕겼습니까 네네네 나왔다 나왔다 왔다 드디어 메포 북극항 나왔다 오 야아 이거 백섭이다 백섭 나왔다 메포 북극항 나왔다 아 기다려 보죠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